무숙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티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경전연예 올해 이런 얘기를 논하는 자체도 솔직히 조금 업을 성실히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봄은 오고 꽃은 피고 시간은 갈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사업하시는 분은 어차피 또 때를 맞을 것이니까 그거를 봐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무슨 사업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 때를 기다리시면 이제 후반기부터는 솔직히 점점점 문이 열리고 할 거거든 그러니 올해 이제 사업 운이 들어와가지고 사업 나는 대박띠, 나이 그리고 새롭게 사업을 해도 좋은 띠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도 뭐 주식 얘기했듯이 47살 갑인생들은 솔직한 말로 지금 1월에서 6월 달까지는 이 운 자체는 솔직히 별로 좋지는 않아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면 청간하고 지지로 나눴을 적에 땅의 기운이 돌아온다는 거지 7월 후반기에서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대성조 운이 들어와 있고 그런 대성조 운이라는 것은 문서라든지 검전 운이 좀 굉장히 좋게 발달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어차피 이분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초반에 운은 없어 그러면 후반기에 뒷심을 발휘하는 게 분명히 들어와 천하 없어도 자 그러면 업력 2월부터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했었던 분들은 지금 어차피 업력 2월이 지나갔어 그치? 근데 이제 이게 업력으로 4월달, 5월달이 되면 좀 거래처도 늘고 사업하셨던 분들은 거래처도 늘고 검전 회전도 좀 돌아갈 거라는 거야 지금은 꽉 차갖고 검전 회전도 좀 힘든 분도 계시겠지만 후반기에는 분명 없이 돌아가 근데 이분들은 또 아셔야 될 거는 이제 또 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 근데 동업수는 안 돼 이 갑인생들은 진짜 이 동업수라는 자체가 자기가 독불이라고 하는 게 좀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동업을 했었을 적에는 인간에도 털배가 나고 검전에도 소리가 나고 하는 게 있으니까 솔직히 동업은 말리고 싶고 그리고 조금 이따가 보면 후반기 때 보면은 잘나간다는 소리 듣고 사람들이 파리떼가 몰려들 수도 있어 그래서 인간 조심은 필히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53세 무신생들 참 힘들었다 이분들 뭐 한 해 두 해가 힘들었는 게 아니고 3년 4년 내리 좀 힘들었다고 보면 돼 자 솔직한 말로 무신생들이 조금 막 말도 잘하고 솔직히 제주도 많고 솔직히 많은데 이 기회라는 것을 자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 그래서 자기가 다 닦아놨고 길도 다 닦아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득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항시 후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분들은 기인이 따라 들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따라 든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사업하셨던 분들은 후반기 때는 동서팔방문이 열려가지고 바쁜 한 해가 될 거란 말이야 지금 막혀져 있어 이런 분들이 딱 막혀져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는 딱 오동나무에 딱 걸려있는 홍국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여기도 좀 와봐봐 여기 좀 와봐봐 만약에 불의로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몸이 하나가 원망스러울 정도가 좀 되는 그런 게 있거든 그러고 이게 이제 사업하시는 분은 해외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이제 찬바람이 불다든지 했을 때에는 다시 또 열릴 것이고 금전 운도 좋아질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체가 이제 성장기업이라든지 뭐 있잖아 올해하고 내년 수도 보면 돼 이분들은 그러면은 성장기업으로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데 딱 한 가지 또 다 좋을 수는 없거든 건강은 좀 신경 써야 돼 왜냐하면 이게 조금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수면 부족으로 수면이 부족일 수도 있고 또 신경이 예민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심장 쪽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62세 기회생들 이제 60이 넘으셨잖아 한갑도 지나셨고 그런데 이제 인지와 가지고 내 뭔 사업이라 카노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백제시대야 60이 되어서도 사업하시는 분들 많아 근데 이런 분들은 안전권에 접어들었거든 솔직히 근데 사업을 접어볼까 이런 분도 계셔 솔직하면 작년 수에 좀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사업을 조금 뭐 정지해볼까 아니면은 뭐 내한테 자녀들한테 좀 물려줘볼까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근데 올해 내년까지는 밀고 나가셔도 돼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또 세운이 오면은 이제 조금 뭐 자손들한테 물려준다든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사업운이 좋아지고 사업체조 조금 활력이 생기는 그런 해가 될 거거든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는 63세까지는 조금 하셔야 되는 부문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지 그리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도 좋으신 분들 41살 경신생 이제 이분들도 이제 꼭 사업이라 하기보다도 장사라든지 뭐 조금 해볼까 근데 지금 뭐 생각해보면 엄두도 못 내지 이 시국에 했다가 진짜 망조들고 쪼질빵 난다 싶으니까 근데 아니지 이제 후반기에서는 분명히 바람이 불 때는 문서가 분명히 들어오거든 그러면 이제 소소한 장사라든지 자기 영업장을 좀 여는 것도 괜찮은 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38세 계생들 이런 분들도 이제 초년에는 뭐 직장생활도 많이 하셨을 거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들이 솔직히 조금 월급을 받다가 솔직히 나도 이제 또 사회적으로 좀 나가서 좀 뭔가 해볼까 시작해볼까 이런 게 든단 말이지 작년에도 성준이 들어와서 시작할까 했는데 작년에는 몸이 묶여져 있는 세훈이라서 절대로 시작을 못 했어 근데 이제 38개생 이분들도 올해 뭔가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45살 병진생들 작년에 뭐 솔직히 시작했다가는 망해묻을 것이고 쳐나 봐도 안 봐도 뻔하다 망했을 것이고 막 왜냐면 이상한 조화로 와가지고 막 하면 안 되는데 막 들이댔단 말이야 그래서 낭패술을 봤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두려운 분들도 많을 거야 어차피 한 번 말아먹고 두 번 말아먹는데 아 나 또 뭐 시작할까?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올해는 이제 시작하셔도 괜찮아 왜? 문서원이 들어오고 괜찮거든 자 그리고 또 50살 신혜생들 이런 분들은 솔직히 또 49살 작년에 좀 별로 안 좋았거든 근데 올해는 괜찮아 올해는 솔직히 금전운이라든지 뭔가의 이제 시작운 이분들도 기인이 좀 끼는 세운이 될 거거든 그래서 도와주는 분들도 나올 거니까 솔직히 이제 좀 많이 좋은 세운이 될 거고 이제 직장에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와셨던 분들 진짜 많잖아 그치? 그래서 뭐 가게를 오픈한다든지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제 아마도 문서원이 생겨가지고 이제 사장 소리 듣는 분들도 많이 생길 거야 지금 호명해신 분들은 근데 이제 각자의 사주가 늘 얘기하듯이 달라 그치? 그래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어느 이제 문서가 들어온다 새롭게 출발하겠다 싶을 때는 여러 선생님들 계시잖아 그치? 자문을 좀 구해서 문서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보고 좋은 문서인지 나쁜 문서인지 확인을 하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자체도 솔직히 돌아올 수도 있다 지금 이 경기에 뭐 한다고 지금 저 카노?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하지 마시고 돌던지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또 이제 시국도 잠잠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새로운 활기가 뜰 것이고 지금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솔직히 조금만 더 지나면 다시 대한민국의 활기가 뜰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